안녕하세요 겨울을 상징하는 꽃 중에 시클라멘이 있죠 저희 현관에 핀 시클라멘을 보고 어? 사면 잘 죽는데 꽃이 잘 피었다고 부러워했어요 저도 산거에 죽인 적도 있어요 따뜻한 방에다가 모셔뒀더니 꽃이 시들시들하더니 죽더라고요 얘는 시원한 데를 좋아합니다 영상 3도까지가 생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 산목을 많이 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같이 뒀더니 6월 달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꽃한테 물어봤어요 너 겨울에 어쩌려고 그러니? 그랬는데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피고 있어요 제가 키우는 시클라멘은 쉬질 못하고 계속 일을 한 거죠 시클라멘은 휴면기가 있는데 겨울이 지나면 서늘하고 그늘에 두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어요 요즘은 방에 들어오기엔 너무 따뜻해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현관에 뒀어요 1년 내내 꽃이 피길래 이 영상을 찍었는데 화분은 다이소 화분 저면 관수 화분에 옮겨 심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물바지에 늘 물을 담아뒀어요 시클라멘은 꽃집에서 살 때도 저면 관수 화분입니다 그래도 그 화분이 흰색이 누렇게 변하고 낡아서 바꾸는 거예요 올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을 따로 주진 않았어요 재척이 아닐 때 꽃이 피니까 언제 그만 필지 몰라서 잘 대접해 주지도 않았어요 씨앗이 떨어져서 새싹도 나고 있고 많이 자라기도 했어요 영상 3도 정도까지 얼지 않는 꽃이라고 하니까 올해 시클라멘을 사신다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시되 따뜻한 곳엔 두지 말고 3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시면 꽃 피고 씨 맺고 새싹까지 보시게 될 거예요 저면 관수 통에다 물만 받아 놓으면 키우기 묻어난 시클라멘 잘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